영롱 최초로 얘기하는 사람은? 최초로 얘기하라고요?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이 잡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점치 가두는 적 있어요, 지금? 아, 있죠 있어요? 오케이 수순 씨 있어요? 한번 찍어야 되니까 아 네, 네. Okay 야 거의 다 왔대 빨리 준비해, 빨리 야 나 저번 영상에서 말 내려와가지고 나 친구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러웠는데 야 나 친구가 말하는 거 같애 너 오늘 진짜 멋있는 친구 보여줄게 야 오늘 술 먹을 건데 너네 정신 안 좋을 거지? 나 오늘 다른 남자랑 만나도 돼? 왜? 뭐라고 해? 나 봐 아 나 물씬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이네 진짜 내 친구 나 사람이랑 있어 친구 많다니까 어 죄송합니다 반갑다 오케이 오케이 잘 친손데 오케이 다 쓸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는 끌고 보라 했는데 이제 왜왜 이제 됐을 때랑 좀 다른데 누구냐면은 이름이 진서예요 비명해놔서 아 진짜? 이진서 또 한 갖다 가려줘야 돼 아 그쵸 그 차도 좋은 인사고 다니고 그 지금은 저도 하죠 빤돌이 방쳐 야 얘 부끄러워가는데 아 그럼 이거 저 귀신이 아니라 스티커여가지고 혹시 오해하셨어요? 아 안 부러가는데 아 오해하실까봐 이거 오늘 콘텐츠 찍은 거라서 아 이거 스티커였어요 진짜로?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된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된구나 아 오케이 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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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창피하지 야 긴장하지 말고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네 어 안 열어주세요 이쁘선 김무순 피디 최초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로 아 아 아 왜 이렇게 뭐야 이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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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가루를 누가 떨어뜨려야 하는 거야. 와 진짜 잘생겼어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1년 동안 궁금해하셨던 김우순 PD. 최초 공개. 오늘 자신 있어요? 뭘 하는데 자신 있어요? 오늘 남자 라이벌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정말 잘한다. 왜? 아니 우순이가 머리가 좀 커. 진짜 무서워. 아니 근데 피부 속이 달라 이미. 아니 얘가 지금. 하고 왔네 혹시? 왜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내가 봤을 때 김우순이 개발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개발린다는 게 모르겠다. 또 누구 왔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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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오징어 없으면 갑자기 이게. 이상해. 기밀. 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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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체계가 소개시켜줘야 돼. 저랑 저한테 직장 동료고. 안녕 언니. 서른 서른. 아 서른. 우리는 두살이 연상입니다. 여긴 이제 재열이 친구. 민재. 여긴 이제 재열이 친구. 민재. 인사 한번 해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제 여기는 웃음 PD. 오늘 얼굴 최초 공개하는. 잘생겼죠. 공개는 엄청 잘생겼어. 오 머리 안 자르기 잘했어. 오 진짜 멋있어요. 오 내가 봤을 때 제형 택톱. 오 내가 봤을 때 제형 택톱. 오 제형 택톱이야. 아니 얼굴 좀 커. 아 너무 커요. 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 여행들이 여행사고 많이 들었어요. 아 옛날에. 아 옛날에. 제주도. 스페스 마시는. 스페스 마시는. 안 돼. 아이어트. 아니야 아니야. 수고할 때. 최연님. 얼굴도 예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왔다니. 안녕하세요. 제 친구 샤라라라라라라라라 남자친구 이쪽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그때 집들이 때 봤던 수영이랑 같이 만나는 제 동네 친구 우순 PD님이랑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 친구인 우순이 물론 일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친구들이 제일 잘생기고 이건 탑정으로에 속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는 제 친구 진석 정재열의 중학교 동창 원래 재열 씨의 친구들은 다 검은색 형님이래요? 아.. 아.. 나 검은색 통일을 했고 나 없이 입술도 까맣게 캠트 좀 불러주세요 어.. 안 웃긴 스타일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안 웃긴 스타일 사상에서는 좀 웃긴 스타일인데 아.. 아.. 진짜 마음껏 부러워요 지금 말할 때마다 너무 가쁜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제 제이와 한국한 직장 동료였었던 그쵸 사회생활에 나와서 제일 친한 어.. 저는.. 은혁이는 요즘 뭐예요? 저는 독회장 원래 승무원 준비했었는데 더 좋은 교증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아.. 독경은 재미까지 있어 아.. 얘 기죽 왔어! 이거 재밌는 거니까 얘는 술 먹을 때 잘해? 아영 씨는 그러면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3년? 아.. 아영 씨는 이제 술을 진짜 잘 먹어요 아 진짜? 언니도 술 잘 먹어요 아 진짜? 둘이 완전 먹으네 질 수가 없더라 이거 질 수가 없더라 형이랑 한 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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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빨개서 그럼 우리 이거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딱 그.. 멘트 한 번 딱 멘트? 멘트? 뭐야? 안 싫은가 봐 흐흐흨 흐흐흨 으흐흨 아 좋아 오늘은 일단 그 4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일단 목적이고 저희야 이제 사람들이 질려 할 거잖아요 그럼 덕분에 언제까지 갈 것도 아니고 대체도 이제 질리니까 이제 뉴 페이스를 한 번 재밌는 스토리를 풀어보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첫 번째 코너는 책 아 Sin 아 난 이제 쫌 서 첫인상만으로, 첫인상 우승 중에 누가 쫀대. 지금까지. 뒷통신도 낄래요? 저는 커플이니까 빠지고 셋이 하는 게 없겠고. 맞아, 6회 남아. 나 바보 맞는 거. 아, 모르지. 아, 나 친구 바보 될까봐. 아, 나 친구 바보. 다시 까요? 아니, 아니, 아니. 난 빠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일 인기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 있잖아요. 또 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자기 친구들로 어필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기둥 씨, 재열 씨가 상품을 받는 거예요? 아니,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야? 오케이. 아, 같이 받는 거였어요? 네, 실제로. 오케이, 제대로 할게요. 아니야, 제대로 안 받는 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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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은 다 좀 가보시고. 한 명씩 눈을 뜨고 찍으면 돼요. 진짜 지금 심리 상태 어때요? 아, 떨립니다. 예상 명표예요. 예상... 예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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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마음에 점치 가둬도 있어요, 지금? 아, 있죠. 어, 있어요? 오케이. 무슨 씨 있어요? 한 분 찍어야 되니까. 아, 네. 네, 오케이. 자, 이제 나경 씨 있어요? 네. 오케이. 은유 씨 있으시고? 네. 네, 오케이. 자, 눈 감으시고. 전부 눈 감으시고. 어? 어... 진서 씨부터 눈을 살짝 뜰게요. 네. 긴장해, 긴장해. 긴장해. 자, 진서 씨의 선택. 자, 하나. 둘. 셋. 손으로 찍어주세요. 오케이. 자, 내려주세요. 아, 잠깐만요. 자, 이거대로. 어? 뭐야? 아, 잠깐만요. 자, 이거대로. 어? 아, 못 보겠다. 이 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어, 일단. 네. 어...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첫인상이 진짜 괜찮았어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끌렸어, 느낌이? 느낌이 끌렸어요. 오. 자, 이번에는 은유 씨가. 네, 세 번 주시고. 이제 한 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 이거 핫도그 신으로. 으아, 흠. viu아. 으아, 으아 Mes 입니다. 으아, pom. 很好. 일단 좀 다 감아주시고. ыт찌고 이제 오쥬시면 안됩니다. 흐흐흐흫ucht. 이쪽을 찍는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이유가 뭐예요? 그 제이한테 옛날분으로 배웠던 게 있어서 맞던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는데 티를 내면 안 돼요? 맞으면 티나? 아 그래요? 저 원래 얼굴 하얀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이가 옛날부터 알려준 말이 있어요 남자는 다 똑같으니까 돈 많은 남자로 저는 일단 제이만 믿고 일단 돌쪽으로 한 번 가볼까요? 그러면 진서 씨는 누구일 것 같아요? 그.. 낙엽? 낙엽 씨? 왜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우순이 눈 떠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예예예 어? 그 이유가 뭐예요?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 첫인상이 좋았다 오케이 얼굴이 되게 작으시고 그 다음에 키도 되게 크시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키 큰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키가 큰 게 되게 매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경 씨 눈 뜰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 키 내지 마시고 다른 분은 제 스타일이랑 멀어가지고 저는 약간 남자다우신 분 피부도 약간 구릿빛? 그냥 하얀분을 조금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 우리 평소보다 더 하얗게 붙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러시구나 잘생기시긴 잘생겼죠 그쵸 잘생겼죠 근데 어쨌든 내 스타일은 조금 아니다 네 그쵸 나경 씨가 진서를 뽑았잖아요 진서 씨는 누구인 것 같을 거 같아요 저 옆에 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서 씨를 뽑은 거예요? 네 왜요? 그래도 소신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어 네 그쵸 오 하우 멋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다 눈 뜰게요 하우 이야 굉장히 꾸미로운 표현을 하우 하우 이제 더이상 이 걸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서로 아 방송에서 할까요? 방송에서 할 수 있어요 오 방송에서 할 수 있어요 아 방송에서 할 수 있어요 아 방송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너만